주말을 앞두고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산간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큰 추위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